우리 새로운 전기 자동차 받았어요. 맛있네. 아 목요일에 왔어요? 네. 목요일 왔어요. 장인어른 새로운 공백 받았어요. 그래서 병원 왔다 갔다 해왔어요. 그리고 다음날 저는 할아버지 하트 택 했어요. 힘들어요. 그래서 네. Busy week. 그런데 우리 한국 여행 취소해야 했어요. 네. 그래서 비행기표 취소했어요? 네. I hope we get a refund. 가끔 중요한 이유 있으면 리액션 받았을 수도 있어요. 아 네 네 네. 그래서 너무athan 그 다음에 고마워 감사합니다. 네. 네.